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계량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이번 추가 접종은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이가 백신을 활용하며 사전에 예약한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습니다.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, 60세 이상 고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초 접종 완료자도 잔여 백신에 한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연락해 예비 명단에 올려 당일 접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SNS를 통한 잔여 백신 확인과 예약은 12일 오후 4시부터 가능합니다.